네, 민선 8기 지역자치단체들의 현안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청도군입니다.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각 지자체들이 귀농귀촌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청도군도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년간 서울에서 살다 2016년 청도로 귀농한 김종명 씨. 어느덧 어엿한 6년차 청년농부입니다. 6천 제곱미터 밭에서 지역 특산품인 청도 반시를 일구고 있는데, 대기업에 다닐 때만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적응에 걱정도 많았지만, 자치단체의 정착지원금과 귀농인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이 컸습니다. 귀농 선배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라든가 멘토,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서로 관계 맺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청도군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840여 명. 지난해 4월 경북에서 처음으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열면서 설립 이전보다 귀농귀촌인들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이런 주말 농장을 활용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체류시설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까지 살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겁니다. 특히 청도군은 정착 교육부터 특산품 생산, 유통과정을 함께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 등 대도시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진 청도군.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귀농귀촌 1번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